남도민요의 가장 기초적이라기보다는 가장 유명한 곡, 영원한 베스트셀러, 그게 뭐냐? 성주 뿌리 남원산성 진도아리랑입니다. 성남진을 모르고서 남도민요를 운운할 수가 없다. 그 성남진이 무엇이냐? 성주 뿌리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그 첫자를 따서 성남진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손의배들끼리 다 뭉쳐서 뭐하고 올 때는 성남진으로 돌려, 그 말은 성주 뿌리 남원산성 진도아리랑으로 한 바퀴 돌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진 어디 가서도 성남진 하자, 그렇게 말씀을 친구분들끼리 하시면 아, 성주 뿌리 남원산성 진도아리랑을 하자는 뜻이구나, 그 말이거든요. 성남진 하자 하면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남진을 일단 가는데, 저기 뭐야, 제 생각에 회원님들이 아마 성남진 정도는 하실 것 같지만, 제가 검토를, 여기서 제가 수준을, 저기 뭐야, 체킹을 해봐야 되니까, 진두아리랑, 저기 뭐야, 중몰에 맞춰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hil하니 전교нд 아리아리랑, 붙oll unterstüt 아리아리랑, 수리빠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천하니 아리랑 응응응 가라리가 났네 2절 거기 가사 있죠? 2절을 해보세요 뭐죠? 청천하 청시당 청천하 청천하 1절을 평으로 내면 2절은 들어서 내는 거예요 청천 시작 청천하 하늘은 잔별 흙도 많고 우리 내 가슴속엔 기망도 많다 청천하 파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하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만나니 반가우고 나가 이별을 어이해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마지막절 해보세요 저기 만경 시작 만경 창화에 풍둥 흩풍 뜬 배 이어 자아야 되여라 너 허르 그쳐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완전 잘하시는데 저기 뭐냐 그러면은 여기 진짜 연습 많이 하셨는가봐 아니에요 저는 빼고 여러분들만 진도아리랑을 해보세요 아까 한식으로 1,2,3절에다 마지막절 붙여서 그럼 4절까지 갑니까 네 그럼 4절까지만 해보세요 자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어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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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하고 가야지 그냥 안 되겠네요. 문경 세제는 시작 문경 세제는 시작 세제는 왼코 갱가 왼코 갱가 왼코 갱가 왼코 갱가 거기도 갱가 거기서 밑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굵게 왼코 갱가 시작 왼코 갱가 구부야 거기도 미끄럽잖아요. 구부야 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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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흐로 눈물이 흐로 시작 눈물이 흐로 구나 그러니까 눈물이 흐로 구나 시작 눈물이 흐로 구나 충분하게 눈물이 흐로 여기서 아까처럼 그렇게 굵게 떨어져야 돼요. 밑에서 출렁출렁하게 그래야지 노래가 녹립고 그 다음에 안정감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그렇게 나와요. 이 노래는 계면이잖아요. 슬프죠. 이게 흥겨운 노래가 아니에요. 저기 계면조로 이루어졌어요. 흥겨운 장단에 흥겹게 가도 슬플 때는 슬퍼요. 보세요. 흥겨운 장단에 흥겹게 언척하지만 노래가 흥겹지 않잖아요. 슬프잖아요. 그 슬픈 느낌을 감정을 갖고 가야 돼요. 거기서 출렁출렁 갖고 가요. 이거는 계면조로 노래예요. 슬픈 노래죠. 슬프지만 슬프면서도 흥겹게 가야 되는 그런 노래인 거죠. 밥탕이 슬프되 흥겹게 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결코. 다시 갑니다. 구부야 시작 구부야 구부야 눈물이 흐로구나 눈물이 흐로구나 눈물이 흐로구나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음 아라리가 아라리아 아라리아 정 아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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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아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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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만나니 반가우고나 자 여기도 만나니 반가우고나 그러면은 저기 봐 노래에 리듬감이 안 살아 만나니 반가우고나 시작 만나니 반가우고나 너무 길게 빼지 마라 만나니 반가우고나 시작 만나니 반가우고나 그러니까 이 소리를 전체적으로 만나니 반가우나 이별을 해버리면은 필 다 죽으니까 끊을때는 끊을때 강약을 줘서 저기 뭐야 세 번째 갈 때는 덩덩 이게 지금 세 박자씩 세 박자씩 네 개로 이루어진 세 박자씩 세 박자씩 세 박자씩 세 박자씩 세 박자씩 세 박자씩 네 개가 이루어선 한 장 다를 구조로 되어있어요 만난니 반가우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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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이 반가우라와 이별을 어이해 하고 세마치 내장단이라고 그러면 한 장단이 끝나서도 만난이 반가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한 장단이 시작하면 한 장단 시작이 있고 한 장단 끝이 있는 거야 그러면 첫 장단은 세게 나오고 그리고 그 장단 마무리에는 약하게 가고 또 세게 나오고 약하게 가고 세게 나오고 약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래갖고 전체적 그게 지금 내장단으로 이루어진 건데 삼박자짜리 내장단으로 이루어진 중머리로 했는데 만난이 반가우라 그러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노래가 되는 거야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으려면 장단 첫과 끝이 딱딱 노래가 나눠져야지 그렇죠? 만난이 반가우라와 이별을 어이해 이렇게 시작 만나니 반가우고 나와 이별을 어이해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고 시작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고 이렇게 가야 강약약 강약약해서 박이 나와줘야 돼요 세 박자짜리 네 개란 말이야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고 가든지 다시 갑니다 만난이 시작 만난이 반가우고 나와 이별을 어이해 시작 만난이 반가우고 나와 이별을 어이해 끝난 연습을 해요 끝난 연습을 해요 너무나 저기 뭐야 만난이 반가우고 이거에 너무 지금 몸에 배웠어 이거를 여기서 잡고 가야 돼 그래야 나중에 리듬감이 살아요 그러니까 박자 시작할 때 끝날 때 매조지를 딱딱딱 해주면서 갑시다 만난이 시작 만난이 반가우고 나와 이별을 어이해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고 자 그것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호흡을 갖고 가야 돼요 자 첫 박 시작할 때 저기 뭐야 그러니까 그 전박에서 숨을 충분히 머금었다가 내뱉으면서 그 저기 뭐야 세 박자 이제 가면은 얼른 또 숨을 다 거두어 거두어가지고 후딱 숨을 쉬어 그 다음에 또 그 첫 박이 시작할 때 숨을 딱 내 그 다음에 또 거두어 내고 거두고 내고 거두고 이렇게 하면서 들쑥날쑥 들쑥날쑥 이렇게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끝난 연습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해야 강약이 살고 노래가 돼요 저기 첫날 만날 그렇게 만나니 반가우나 이러면은 첫날 만날 그거는 노래다운 노래가 아니에요 첫날 만날 그거는 녹두리지 그건 노래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거기를 그렇게 하셔야 돼 천번만번 불러도 그렇게 불러면 효과 없어 그리고 잘한다 소리도 못 듣고 잘하지도 못하는 노래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와서 배우시면은 단 한 시간을 배우셔도 배운 티가 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만나니 반가우고 나와 이별 거룩을 어이해 이별이 되냐거든 왜 만났던 거 일부러 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극단적으로 끊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 끊었어요 만나니 다시 갑니다 시작 만나니 반가우나 이별을 어이해 이별이 되냐거든 왜 만났던 거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 다음에 또 만경장파야 시작 만경장파야 뚱뚱 뚱뚠베 아 까는 안대도 만인자면 만경장파가 드네 청천나누레처럼 거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아까보다 훨씬 청천나누레보다 만경장파는 훨씬 더 리듬이클하게 잘 갔어요 만경창파에 시작 만경창파에 둥둥 흩둥 뜬 배 우기어차 어이야 뛰어라 어이야 뛰어라 어이야 뛰어라 그렇죠 잘하시네 어이야 뛰어라 어이야 뛰어라 노후를 시작 노후를 쳐라 너무 잘하세요 아까와는 청천하늘에 보다는 너무 달라졌어요 만경창파에 시작 만경창파에 동둑 흩둥 뜬 배 우기어차 어이야 뛰어라 노후를 펼쳐라 아리가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완전 완전 우리 회원님들은 좀 기본기가 좀 있으시네 응 왜냐면 이 저기 뭐야 세마치 세마치를 중머리로 치시는 거에 어색함이 없이 치시는 거 보니까 기초가 있으셔 기초가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성주풀이 들어가 볼까? 영역 영역 아리네 아리네 아이안 감사합니다.